서예세상 창립 20주년 특별전. 한국서예, 세계를 품다. 제20회 세계서예축전이 2023년 2월 1일 수요일에서 2023년 2월 7일 화요일까지 열렸다. 이번 서예세상 초대전은 한국, 중국, 일본, 미국, 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원로, 중견, 신진작가에 이르기까지 300여 명의 특별초대작가 작품 350여 점이 전시되어 현재 서예문 인화 등 서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특별전이라 할 수 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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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